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면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소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품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24시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보금적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마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어서 재화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정인 은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오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복음적 사랑의 시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지금은 자다 깰 때다 라고 말하면서 24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체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이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고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삶 속에 빠져 살더러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빛의 갑옷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갑옷을 말하는 거겠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가 주인되고 또 예수 그리스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스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또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면서 흑암은 무너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24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현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 빌립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70인 제자였던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중직자가 세워질 때 세워진 한 명의 집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집사라고 나오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와 또 건사와 안수집사와 같은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이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그 중직자의 특징이 성령춘만하고 믿음춘만하고 지혜춘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춘만하고 믿음춘만했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는 사역받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열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교회는 언제든지 무엇을 시작할 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미리 본 사람만이 그것을 찾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사역자가 성령춘만하고 믿음춘만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춘만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영육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성도 있지만 객관성도 있으면서 위아래 옆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의 핍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자 빌립 집사가 어떠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7장의 스대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대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또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강해지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대반 집사의 순교와 초대교회를 향한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70인 제자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현실의 안주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아는 이 말한 것만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강남산을 쳐다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묵은 땅을 뒤엎어서 기경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와 땅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2, 3, 7나라 또 5층 종족 보고마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사를 보아도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세계보고마에 대한 마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토도 성경을 번역하고 또 독일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정도로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성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제자들은 더욱더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성교라는 언약으로 시작했고 또 지금도 2, 3, 7나라 5층 종족 보고마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준비하고 언약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한 사람 또 한 구역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구역 새로운 지역 속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5년 넘게 다라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라빵의 문을 열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라빵의 문을 금방 열고 금방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다라빵의 문을 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흩어진 심으로 흩어진 70인 제자 중에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또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재가 오염된다는 생각에 잡혀서 먼 길을 둘러서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에 빌립 집사가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갔다라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민족 사상과 정통과 율법이라는 예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선입경과 또 편견과 고정강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만 선입경을 가지고 내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틀 속에 빠져 있으면 현장이 보이지 않고 또 현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열매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틀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의 틀 속에 빠져 있는 선입경과 또 편견과 고정강념의 사마리아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은 절대 안 돼 또 이것은 할 수 없어라는 사마리아 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나 사마리아의 땅처럼 나의 틀 속에서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 3, 7나라 5총정족 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이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금이 선포되는 곳 속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작정된 영혼에게 보금이 전달되고 생명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은 끈그눔 잡고 또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고린도우소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금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란 것은 귀신을 말하죠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보금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붙잡은 말씀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또 포럼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보금의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또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이 또 질병으로 누르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생명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것은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기쁨이란 것은 영혼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보금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전도자들은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그것을 알게 되므로 기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현장과 또 만남 속에서 보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고 또 현장에 보금 치유를 할 수 있는 달합방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의 보금이 증거되었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보낸 것이 물론 사마리아 땅에서 보금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사마리아 땅은 절대 안 되는 땅인데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도 버리신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보금이 전파되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냐라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사도들이 간 것이고 또한 빌립 집사가 다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자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색깔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색깔은 내가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렇게 증거를 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늦게 와서 내가 사역했던 증거들을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 속에서 뺏기지 않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그 이하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한 사역인 것처럼 뺏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보통 사람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과 증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에 순종했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영적인 질서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인자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보시면서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이인자인 여우수아를 보셨고 또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이인자로 사무엘을 보셨고 또 사울 왕 시대 때는 다윗을 이인자로 보시면서 그들이 영적인 질서를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한지를 보시면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현장으로 말하면 중직자와 사역자가 교육자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혹시나 교육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0%를 도와주는 것이 영적으로 큰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고 순수한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마라에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영적으로 순수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성교의 마음도 있으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나중에 천국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색깔도 순수하지 못했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구원받도록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같은 현장과 같은 시간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빌립 집사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라지고 그 다음 시대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그대로 있고 또 이방인 성교회에 대한 있는데도 이방인 성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초대를 안디옥교회로 옮기셔서 같은 시대에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도 빌립 집사를 부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참된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를 했다는 것은 큰 건세를 가진 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거리가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500km 정도를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마차 안에서까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를 빌립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했던 첫 얘기가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내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겠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을 만났을 때 보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읽는 성경 9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깐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팅하며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리오피아 내신은 이사야서 중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집사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로 오셨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를 했고 에리오피아 내신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는 다른 곳 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복음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로 하나는 영적인 사실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는 오직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하는 삼오직의 언약을 들을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삼오직의 언약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들을 때마다 지겨운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로 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신대를 다니고 있을 때 한 엄마와 딸이 도서관에 왔습니다 도서관에 저와 그 엄마와 그 딸만 있어서 제가 그 엄마에게 제가 신학생인데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의 집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혹시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를 물어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었었는데 제가 예수님이 참 왕으로 또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엄마 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아이한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딸의 눈빛을 봤는데 분명히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고 깨달아지고 있으면서 듣고 있는데 도중에 엄마가 복음을 막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모르는 종교 현장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녔어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서 참된 복음을 알게 되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만남이 70지어, 70종조, 70나라를 살리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제자가 되시고 또 날마다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참된 복음을 전해서 70지어, 70종조, 70나라를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세계 성교대회와 또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발걸음이 이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심지어 사도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이 전통의 옛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와 에리오피아를 살렸던 전도자였습니다 예전에 한 랩런트가 세계 랩런트에 대해서 이러한 포럼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에 그리고 되어질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달라는 포럼이었습니다 그 포럼을 들면서 제가 스스로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에 있으면 되는데 그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나중 영광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70지역 70종조 70나라를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또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는 70인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